28번 보겠습니다. 사실 28번 문제는 역함수의 적분, 치환적분, 부분적분을 다 이렇게 한 스푼씩 얹어가지고 결합해서 만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역함수 적분은요. 풀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랑 뭐냐? 1번 공식을 쓰거나요. 2번 뭐하는 거냐? 우리가 치환적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뭘 할지가 명확한 게요. 구하는 식 자체가 그냥 역함수가 덜렁 혼자 있는 식입니다. 즉 뭐하는 거냐? 우리가 공식을 써서 적분을 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식 한번 여러분들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였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의 dx와요. 그의 역함수인 거죠. 인테그랄 누구예요? ga입니다. 그 다음에 gb 되어있고요. g inverse의 x의 dx인 거죠. 이 값이 몇인 거냐? 이 값이 여러분들 bgb입니다. bgb 빼기에 a의 ga가 된다는 게 우리 첫 번째 공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환적분 한다는 거는요. 필요에 따라서 x의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막 g inverse t를 대입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혹은 이제 뭐 gx는 t라는 걸 치환한다는 이런 식의 내용이 될 텐데 지금 우리 문제랑은 상관있다 없다? 당연히 없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치환적분 또는 부분적분을 하는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환적분 여러분들 언제 하는 거냐? 이것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 합성함수식인데 식 안쪽이 좀 뭐냐? 복잡한 경우. 복잡한 식이 뭐가 된 경우? 합성이 되어있는 경우가 우리 이제 보통 치환적분을 많이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언제 하는 거냐? 지금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있다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적분의 뭐냐? 구간이 이렇게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무슨 문제라고요? 적분 구간이 다른 경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치환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부분적분은 지금이야 워낙 하고 싶게 생긴 게 아 요식 보니까 프라임 f 있겠고요. 사인이랑 코사인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미적분 관계에 있는 뭐 이 친구는 적분, 이 친구는 뭐 하는 거야? 미분 관계에 있는 이런 비슷한 식인 거니까 아 우리가 부분적분 해야겠구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써보자면은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인테그랄 예를 들어서 f'x의 지금 식이랑 그냥 다르게 일반식 섞여 gx, gx가 있어 이런 거로부터 누구를 구하고 싶으면 인테그랄에 하나는 적분되고 하나는 미분된 이런 식이 만약에 내가 구해야 돼요? 당연히 부분적분 할 수밖에 없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모든 것들이 한 스푼, 한 스푼, 한 스푼 들어가 있는 게 우리 문제 내용이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역함수의 0, 1 하라고 했어요. 즉 요기가 몇인 거야? 요기가 이제 0이고요. 여기 보이신 거야? 1 되겠습니다. 그럼 난 누굴 찾아야 돼? a와 b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g, a가 0인 걸 찾는 거야.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의 대입했을 때 0 되는 걸 찾는 거야. f'뭐가 되는 거죠? 2a의 sin pi a죠? 플러스 a는요? 0 되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런 걸 찾는 거는 우리가 식을 푸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누구 넣으면 당연히 0이겠어요. sin의 pi도 0이고요. 0도 0인 거니까 아, a가 0인 거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a는 0 딱 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누구냐? b를 대입하면 1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f'에 2b 되겠고요. sin의 뭐가 되는 거야? pi b가 되겠죠? 플러스 b는 몇인 거냐? 어차피 이것도 1입니다. 같은 원리로 아, b라는 건 당연히 누구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0, 1이니까 됐구나 해서 b는 몇이냐? 1이 딱 되겠습니다. 늘 이 공식에서 a, b는 방역식을 푸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찾는 경우들이 더 많다.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여기 이제 0 되겠고 여기 몇이냐? 1 되는 거니까 우변이 몇 되는 거야? 1, 1, 1, 0, 0, 0이니까요. 얘가 이제 우리 딱 1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1번 바로 풀어볼게요. 문제 보시면 어떤 식인 거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요거잖아요. 요거 제가 바꿔면 되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1-입니다. 1-2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누구로? gx, dx로 바꾸시면 되겠죠. 이 값이 몇인 거야? 저 우변식 보시면요. 2배 되겠습니다. 2배 되겠고 인테그랄 0부터 몇이냐? 2까지 되겠죠? 그리고 f'ex의 식이 좀 기네요. sinπx, dx 더하기 4분의 1 되겠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바꾸는 게 1번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친구들 요 gx, dx의 식을 보니까 뭔가 요거랑 되게 비슷한 비슷해? 엄청 비슷합니다. gx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 f'ex, sinπx 더하기 몇이었다? x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다시 한번 써보시면 1-2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ex sin에 pix, dx 되겠고요. 플러스 몇인 거냐? 좌변만 쓰는 거예요. 우리 친구의 x가 있었어요. 인테그랄의 몇이냐? 0부터 1까지 x의 이거 이제 빼기죠. 여기 몇이냐? dx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 값이 몇인 거야? 이 값이 이제 우리 계산하시면 당연히 2분의 x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랑 얘랑 이제 같은 거잖아. 식 정리하시면 얘가 넘어갑니다. 그럼 몇 배 되는 거야? 3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수항을 보시면 1-2 2분의 1이죠. 4분의 1 넘어오니까 몇 되는 거냐? 우리 친구 이제 4분의 1도 빼지는 거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인 거야 여러분들? 우리 친구 3배 인테그랄 몇 되는 거죠? 0부터 1까지 f'에 2x의 sin pi x dx 죠. 이 값이 몇인 거냐? 이 값이 말한 것처럼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값은 몇인 거냐? 이 안에 값은 여러분들 12분의 1이 딱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계산이에요. 이제 뭐하는 거냐? 아 저 부분적분 치환적분 이용해서 어느 식과 이 식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식의 우리가 차이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먼저 치환적분 한 다음에 시작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2x를 뭐하는 거 당연히 얘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2x를 여러분들 우리가 t라고 치환적분을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바뀔까 안 바뀔까? 당연히 바뀝니다. 식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접분 구한이 바뀌고 뭔가 이 안에도 똑같이 t로 바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뒤로 가서 적분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2x는 뭐라고 치환한다? t라고 치환하자고 했죠. 그럼 이제 0 대입하시면 0이고 1 대입하시면 몇 되는 거냐? 2가 되는 거니까 적분 구간 잘 맞겠고요. 인테그랄 몇부터 0부터 2까지죠. f' 몇 되는 거냐? t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 사인에 뭐가 되는 거냐? x가 2분의 2니까요. 2분의 파이 t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dt 해주시면 되겠고요. dt로 바꾸는 과정에서 몇이냐?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dt 곱하기 우리 친구 이제 2분의 1 하는 거다. 얘가 이제 12분의 몇이냐? 아까 1이라고 했었습니다. 여기 2분의 1 약분해도 괜찮겠죠? 그럼 몇 되는 거야? 우리 친구가 이제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한 번 하면 된다? 얘를 f로 얘를 이제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으니까요. 이 친구 이제 u'이고요. 얘가 이제 v인 무슨 적분? 부분 적분 한 번 해주시면 정답이 그냥 되겠습니다. 한 번 여러분들 해볼게요. 해보시면요. f의 몇 되는 거야? t입니다. 우리 친구 사인에 몇이 된 거냐? 2분의 파이 t죠? 이게 되게 계산이 생각보다 안 복잡한 게 여기다 이제 2형 대입하면 어차피 몇인 거야? 아 여기도 이제 사인 파이니까 0 사인 0 0이니까 어차피 2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보시면 되고요. 빼기 되겠습니다. 인테그랄 몇이냐? 0부터 되겠고요. 우리 친구 ft 되겠죠? 우리 친구 뭐한다? 미분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미분을 해주시면 코사인에 몇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t 그리고 몇 되는 거냐?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t는 몇이다? 6분의 1이 되겠죠?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게 어디야? 정확히 딱 이만큼 아니야? 이만큼이 우리 문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요. 6분의 1에서 뭐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의 2분의 파이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인 거냐? 정답이 여러분들 6분의 1 곱하기 몇인 거야? 마이너스 파이 분의 2니까요. 정답 이제 마이너스의 파이 분의 파이 분의 아니죠? 3파이죠? 3파이 분의 1 이렇게 딱 우리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파이 분의 1